자본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증권회사나 자산운영사들이 좀 더 창의력을 발달하려면 결국은 위주의 신세계를 찾아가는 모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길이 나와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를 구분을 해서 일반 투자자에 대한 상품 판매라든지 권유, 사후관리 이런 것들은 정말 세계에서 오히려 가장 촘촘하게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다른 영역인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나 상품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